구독과 좋아요 부탁드 свобод 부탁드립니다!! 하얀 아이스크림 마늘 오이 아이스크림 블랙 아이스크림 뱅 아메 아삭함.. 새우 없어서.. 속은 찹쌀떡 바삭이 Yok.. 저게 마음에 드시더라구요.. 네.. 쫀득쫀득 계란 꾸덕꾸덕 주먹밥 생크림 치즈가 정말 맛있어여 치즈는 정말 맛있어여 치즈는 너무 맛있어서 바삭바삭 깜빡 바삭부분 바삭하니 와우 매운 소스와 후추 젤리 재료로 오이 아삭아삭 아삭아삭 으까봐! 새우가 진짜 맛있다 새우가 맛있네 맛있네요 내 입에 찬양! 내 입에 찬양! 내 입에 찬양! 목숨은 뱅! 내 입에 찬양! 매운 맛! 새우가 고소할 것 같네요 내 입에 찬양! 새우가 고소하고 고춧가루 로봇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죠? 이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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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